K-POP 등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한국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국내외 소스류 사업 경쟁이 치열합니다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글로벌 소스 시장 규모는 지난 2022년 기준 389억 달러, 한화 약 51조 1,700억 원 규모로 파악됩니다. 국내 소스 시장은 2조 3천억 원에서 올해 3조 원대로 성장이 관측됩니다. 세계 소스 시장에서 한국 제품을 찾는 발길도 늘었습니다. 관세청 집계 결과 지난해 양념소스 및 전통 장류와 같은 한국 소스류 수출액은 3억 8,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.2%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수입액은 3.9% 늘어난 3억 1,700만 달러로 소스류의 지난해 무역 수지는 1,71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. 해외 한류 열풍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소스류 수요도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. 수출액 가운데 불닭과 불고기 소스 등 양념소스류의 비중이 컸으며 고추장과 된장 등 장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이런 흐름에 맞춰 식품업계는 소스 개발과 판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삼양식품은 국내에 나온 다양한 불닭소스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대상도 전통 장류를 활용한 소스를 선보였습니다. 교천치킨을 운영하는 교천F&B는 K1소스를 출시하며 종합식품 외식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.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.